별별 히스토리를 모르거든 역사에 대해 논하지 말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별별 히스토리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역사에서 답을 찾았다는 역사의 모든 걸 다 거신 분이죠 별별 한국사연구소 큰별 최태성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엔 별별 히스토리 큰별 최태성입니다 뭐 딴 생각하고 계시다가 한박자 늦었어요 무슨 생각 무슨 생각 지금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그 음을 좀 따라하느라고 지금 이 연주를 아 예 너무 좋은거에요 이게 가야금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지금 한번 리듬 따라하다가 살짝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사 퀴즈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요 오늘 힌트 없습니다 아 진짜? 오늘 힌트 없어요 힌트 있으면 끝나는데 우리는 오늘 힌트 전혀 없습니다 힌트만 기다리고 있는데 힌트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알았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음 중 순천에 있는 나간읍성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것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곳이 나간읍성이거든요 제가 오늘 그 설명해드릴 건데 여기를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거에요 1번 광해 2번 대장금 3번 미스터 선샤인 4번 범죄도시 힌트 없어요 힌트가 없어도 되겠는데요 힌트 없어요 네 나간읍성 아 정말 오늘 이야기 읽다보면 아마 이 문제 금방 푸실 수 있을겁니다 오늘 이야기 자체가 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나간읍성에 갔다왔니? 내 장천이니? 내 니 혼자 왔니? 우와 너무 똑같아 내 나간읍성에 간 적이 없는데 아까 그 손석팬인지 뭔지 그거는 참 아니시던데 이건 똑같네 그렇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에요 너무 똑같다 자 그래요 담으러 오시면 장모드명 걸어드리는 유료 문자 샵8910 무료인 콩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선물 드리고요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한 분 추첨해서 2020년 올해의 책 필독서 역사의 쓸모 최태성 선생님이 직접 사인까지 해서 드리니까요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너무 재밌는데 너는 누구이냐? 너는 나 아니 왜왜? 너무 재밌어요 아닌상씨가 하는거 따라하는거에요 얼굴이 뻘기여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 언택트 시대입니다 어디론가 좀 떠나고 싶으시죠? 떠나고 싶죠 아 진짜 가고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가고 싶어요 상상으로도 한번 해보자구요 자 국내에서 떠난다면 어디를 좀 가고 싶으십니까? 좀 멀리 멀리 좀 가보고 싶네요 얘를 한번 들어보세요 많죠 뭐 제주도도 있고 부산도 있고 저쪽에 해남도 있고 아 좋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한군데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요? 잘 간직하셨다가 코로나19 끝나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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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곳입니다 순천에 있는 나간읍성 이라는 곳이에요 방금 퀴즈에 나왔던 맞습니다 나간읍성은 꼭 좀 제가 추천해드리는데 나간 나간 의미가 뭘까요? 나간 떨어질 낙 왜 떨어져 떨어지게 낙원의 낙자 그렇죠 즐거울 낙자 즐거울 낙자의 안오날 안자 그렇죠 평안할 안 이름만 딱 들어도 즐겁고 편안한 곳 그러네 나간 좋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가 여기가 일단 이름을 좀 더 설명드리면 낙토 민안 관락 민안 여기서 따온 말인데요 땅이 좋아요 땅이 좋죠 순천 쪽이 그쪽이 평야지대가 쫙 펼쳐져 있어서 순천만 그러니까 일단 풍요롭고요 관 역시 이게 유산이면 항심이라고 넉넉하니까 관 사또가 수탈도 좀 별로 없고 넉넉하니까 가렴주구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백성이 평안했다라는 의미가 이 나간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간은 이제 해결됐고 읍성을 한번 볼 텐데 읍이 뭘까요 읍이요 읍은 읍면동할 때 그 읍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이제 마을이에요 마을 그러니까 읍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을을 감싸고 있는 성이다라는 의미인데 읍성과 대비되는 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읍성과 대비되는 성이요 마을에 읍성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면 도성 도성은 좀 더 큰 개념이고 마을이 이렇게 평판한 마을이 있으면 산성 그렇죠 그렇죠 남한산성 북한산성 산성 있잖아요 산성은 이제 산에 성을 쌓아서 적들의 침입을 막아내고자 쌓은 성인데 읍성은 마을이 있으니까 평지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읍성이 잘 보존된 곳이 세 곳이 있어요 세 곳? 네 몽촌토성 몽촌토성 몽촌토성은 거의 다 잘려나갔죠 잘려나갔나요 올림픽공원인데 그렇죠 옛날에 그 정치를 잘 보내고 있는 해미읍성 맞죠 저 들어봤어요 해미읍성 맞아요 바로 충남의 해미읍성 그 다음에 전북의 고창읍성 그리고 전남의 나간읍성 이 세 군데가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곳인데 근데 이 고창읍성하고 해미읍성은 좀 방어적 성격이 강한 곳인데 나간읍성은 방어도 방어지만 실제 지금까지도 사람이 그 안에 살고 있다 깜짝 놀라세요 들어가시면 초가집에 사람들이 막 나오세요 진짜로요? 실제로 살고 계세요 65인티 벽걸이 TV 있고 맞아요 전자레인지 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나간읍성에 가시면 민속촌 같은 느낌인데 민속촌하고 가장 큰 차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사는 그냥 민가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간읍성은 옛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이 아니고요 아니고 아니고 옛 모습이 그냥 그대로 있는 곳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가시면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어서와 조선은 처음이지? 이런 느낌 완전 조선시대랑 지금도 똑같구나 딱 들어가면 어? 내가 어디 마치 시간이 이동한 듯한 어떤 그런 느낌? 예예예 그 정도구나 그 동문이 이제 입구인데 그 낙풍로를 들어서는 순간 정말 와 내가 어느 시대 조선시대로 온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시는 곳인데 네예예 제가 팁을 좀 하나 드리면 이렇게 낙풍로로 이렇게 딱 입구로 들어오셔가지고 마을을 그냥 쭉 가로질러 가시면 안 돼요 아 왜요? 그러면 이 나간읍성의 맛을 제대로 못 느끼세요 아 둘러서 가야 돼요?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딱 들어가시면 바로 이 낙풍로 동문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옆으로 빠져가지고 성곽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 마을길을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라 네 성곽길로 올라가셔가지고 높지도 않아요 한 2미터밖에 안 돼요 네 성곽길을 따라서 마을을 한 바퀴 빙 도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나간읍성의 정말 기가 막힌 진면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상상이 안 되네 아 너무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뭐 한 1.4km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가벼워요 정말 가렵네 절대 험하지 않아요 평지에 있기 때문에 성곽길이 정말 예쁜데 급하지도 않고 아주 잔잔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정말 이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면요 나간읍성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그 순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네 평화 평안 낙원 오 노스텔지아 이런 단어들 아 진짜 갑자기 박찬호 씨인 줄 알았어요 떠오르면서 어떤 감성 그 순간 모두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를 짓게 되죠 시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알아버렸네 정지용 향수 아니에요 나 그냥 아니 아니 맞습니다 좀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저기던 곳 그곳이 차마 꿈앤들 이칌리아 이런 시가 그냥 거기를 이렇게 걷다 보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가 모두 초가집이라는 겁니다 초가예요? 초가집이에요 와 어떻게 초가집이 계속 있지 그러니까 이 지역 양반들은 나간읍성 안에 살지 않아요 다 밖에서 더 넓은 땅과 기와집에 자기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간읍성 안에는요 백성들이 거주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만의 삶을 만들어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 초가집집은 보통 읍성 안에 그 대감들이 이렇게 막 자기 저택 짓고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그랬는데 여기가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아요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여기는 좁은 거야 그래서 읍성 밖으로 나가서 더 넓은 곳에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기와집 짓고 99칸짜리 집 짓고 산 건데 이 안에 너무 초가집들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이 경치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이 초가집 집집마다 모두 체험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 진짜? 민박도 가능하시고요 나도 그 사진으로라도 한번 보면 안 돼요? 한번 찾아보려고 나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간읍성 한번 그냥 나간읍성 치시면 그냥 여기 이렇게 예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간읍성 네 한번 이미지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초가집들이 정말 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실제로 사람이 사는 그런 공간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야 그러네 민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소리 하면 또 전라도 하면 소리잖아요 소리 이 소리를 또 들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와 진짜 여기는 무슨 스머프들 사는 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공간이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예쁘다 가셔가지고 한번 거기 보면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저 초가집 어느 집 들어가셔가지고 저기 소리 좀 한번 들려주세요 그럼 딱 소리 들려주세요 판소리 그 출장 전에 사랑가 이리 오너라 놀자 아 이런 거 아 이게 성곽도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냥 야트막해가지고 정말 좋아 다 보이고 막 장독되어 있고 아 쫑디 가족분들 한번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한번 가야 되겠다 네 게다가 또 이 순천 가면 또 이 맛집도 많죠 아 순천에 꼬막 정식도 끊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꼬막도 벌교 있고 짱뚱어도 좋고 짱뚱어 이게 짱뚱어 맛탕 들어보셨을지 아니 못 먹어봤어요 짱뚱탕도 좋고요 하여튼 그냥 어디 들어가셔도 평균 이상이 되니까 또 전라도의 맛이 있잖아요 하여튼 갑자기 이렇게 좀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서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렸던 그 일상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데 그 행복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서 맞아요 마음껏 여행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맨날 다음을 기약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나중에 한번 가볼게요 이걸 해야 되니까 네 꼭 한번 네 선생님 아까 못 들은 분들 위해서 퀴즈 한번 더 내주시죠 네 이제는 뭐 확실히 아실 거예요 다음 중 나간 흡성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것은 1번 광해 2번 대장금 3번 미스터 선샤인 4번 범죄도시 이걸 여기서 할 리가 없죠 오늘 왔니 이거는 너무나 무서운 곳입니다 조우종의 FM댕진 자 이제 최태선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 오늘 별별 스토리 퀴즈 이제 정답 발표할 시간이에요 네 정답은 4번 범죄도시입니다 그렇죠 범죄도시는 이제 그쪽 나간 흡성은 정말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안 어울리지 범죄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한 곳이에요 네 그런 곳이 바로 나간 흡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자 선곡표에서 친필 서명책을 포함한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조선으로 슉 순간 이동